난 이거 패라고 함! 얼굴 없는 용세는 4개 올리는구만 예 여기는 필드를 보시면 하시겠지만 아주 개같은 필드가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적 있는 필드는 아무것도 존재하질 않아요 네 상황은 어떻게 됐냐면 일단은 상대가 이제 마더위치의 전기를 한 번 끊었습니다 강탈로 해가지고 이제 인복구를 올린 다음에 상대가 이제 전기를 했을때 터 근데 아쉽게도 상대 문장수가 패가 말리는 바람에 물론 이제 폐가 말릴 수도 이제 한 텀만 더 포기 됐었으면 그렇게 폐가 말린 폐가 아니었지만 폐가 말리는 바람에 네 그 터는 그냥 엔드 그냥 한 장을 세트하고 엔드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마더위치가 전기를 한 덕분에 밀피아가 두장이 나오고 라발 네 밀피아가 두장이 나오고 그 샤토효과로 폐로 계속 서치한 적에 아무리 막혔다 해도 이제 다음편에 이렇게 또 이렇게 전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전설의 전기폐 전설의 전기폐가 잡혀 있었죠 네 해서 아까 전에 있는 네 뭐였더라 그 문장수가 이제 염성했다 아크넥트 두장으로 이제 염멸했다면 이번에 마더채가 티아라미스 두장으로 문장수를 염멸했습니다 네 즉 마더채가 염성에 복수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듀오를 하면 네 재밌죠 네 솔직히 제가 이제 아크네트를 이제 두장 했으니까 이번엔 티아라미스 두장 이제 목표로지만 정말 목표를 목표로 이제 성공했어요 다음부터는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한편에 찍지 않고 찍지 말고 이렇게 다음부터 이제 독디오라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한테 실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해서 영상이 대충 4편을 올리는데 그렇게 땜빵 땜빵이용 네 그렇게 그냥 듀오라는 영상이었구요 장르 라이프는 64,8,000 이었습니다 네 뭐 그랬다는거 이야 근데 이거 데미지 주면 어떻게 되지? 계산하겠네 이게 여기 라이프를 8,000 이라고 칩시다 그럼 2,700을 주고 2,700 급하기 2,700은 원래 5,400인데 그냥 2,700 주고 2,700을 주고 아 원턴은 못... 8,000 이었을 때 원턴은 못했는데 제가 이미 약간 데미지 줬던거 때문에 원턴이 됐습니다 근데 데미지 줬던거 때 원턴 그거 데미지를 준걸로 끝났으면 원턴이 아니지 그래서 이렇게 무려 800까지만... 8,000에서 800까지 밖에 안 남기고 전개가 한 번 끊겼는데도 이게 바로 이제 마둘치의 무섭음입니다 근데 이유는 이제 아쉽게도 네 뭐였더라 네 클립보튼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... 네 그 이유가 이제 클립보튼은 이제 랭크나 레벨 이하의 그 카드 효과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티아라미스 효과는 네 랭크가 아쉽게도 4기 때문에 네 디스크는 레벨이 한 7인 걸로 알고 있는데 디스크가 레벨 7이다 보니까 네 티아라미스 효과를 받지 않습니다 해서 네 아쉽게도 이거는 이제 이렇게 콤보를 해도 상대가 이제 디스크... 네 디스크 같은걸 이제 재물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에서 통하는 거고 만약 이제 재물선언했을 경우 이제 망하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요즘 현대 아쉬움이구요 그 당시만 네 클립보단 나오기도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필드 아주 최악의 필드여다는 거 네 뭐 그렇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이렇게 독두열 영상을 이렇게 내 편 올리고 그 다음부터 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올리고는 그냥 제가 이제 듀오라는걸 영상 찍던가 뭐 그러도록 할게요 뭐 그렇다면 지금까지 봐주신 점검 감사하구요 주어도 그보다도 영상 찍사 그럼 끝